음... 일단 두 곡 다 너무... 물론 수록곡 되어있는 다섯 곡 다 너무 소중하지만 일단 스케치라는 곡은 제가 곡이 먼저 나와서 거기에 컨셉을 맞췄던 게 아니라 제가 좀 그리고 싶었던 그런 무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컨셉을 좀 먼저 그려보고 이제 그거에 맞는 곡을 찾았었던 순서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는 좀 다양하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제가 좀 따로 들려드리고 싶은... 뭔가 스케치는 보여드리는 용이자면 골드는 좀 더 들으시면 더 좀... 귀가 호강하고 눈이 호강하는 걸 다 만족을 시키고 싶어서 포인트적으로 하면 60%는 스케치를 보는 듯한 거고 이제 골드는 귀로 60%를 만족할 수 있도록 더 포인트를 주셨다는 거죠? 네... 조금 욕심을 돼봤어요 아... 그래서 더블 타이틀고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많이 쏟았다라는 얘기인데요 혹시 저는 이건 외적인 질문인데 이번 앨범 이렇게 많이 그리고 뮤직비디오까지 그리고 포토그래퍼, 의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혹시 그 멤버들이 그걸 딱 보고 뭐라고 받을까요? 아..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